자 이번 방송은 디스하는 애들한테 형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녹화 올린다 디스하는 애들한테 예의있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번 잘 들어봐 손가락 밑으로 꺼볼 시간에 차트는 한 장 더 봐 그래봤자 잘 될란지 모르겠는데 잘나가고 있냐 그러면 잘 유지하고 연락 깨지고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해 손가락 밑으로 꺼볼 시간에 형은 한 반 백 살다 보니까 옆에서 범어 사는 경위가 없는데 영원한거 없다 항상 잘나갈 것 같아 형도 좀 잘나가 봤거든 개꼬꾸라지기 전에는 영원할 줄 알았다 알겠냐 명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 한번만 물어볼게 내가 2년동안 무료로 방송하고 있거든 너 남들을 위해서 너희들 봉사한 2년 해봤냐 안해봤으면 아 닥 하고 아 닥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알겠지 그냥 말 새겨들어 알겠지 나중에 눈물 찔찔 흘리지 말고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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